다리를 아까 거기 너무 높고 그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봉 여기요? 어 어 봉 봉 밑에 봉 있잖아 봉이요? 어 거기다 한번 올려볼래 다리를 그거 말고 반대쪽 다리를 아니 하지마 내가 일단 의식 안돼 안돼 лесskimming 얼른 all Matt attracted viamen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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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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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 20일 출연 이게 큰 원가인데 네, 뭘 어떡해? 이게 뭘까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 자세 이름을 기린으로 정합시다. 기린이요? 너는 나를 말씀하십니까? 이런 일찍 willen? 다른 곳이 있는 곳들과 함께 말OOM! 이 자세 이름으로 정합시다. 이 자세 이름을 말 interim? 더 사랑해 본다면? 네, 우리 한 번씩 말해 드려달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자세 이름을 말하십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